이 아이템을 가지고 올 겁니다 바로 스타뷰티라는 아이템인데 이거는 잘 때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 우주를 보면서 잘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우주를 보면서 잘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잘 때 저도 한번 이거 켜보고 잘려고 했는데 어떤 아이템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겼는데? 그냥 이렇게 생겼어 스타뷰티 스타뷰티 이것도 일본에서 만든거네 고양이 저금통처럼 스타뷰티라는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평범하게 굉장히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평범하게 생겼어요 일단 이렇게 열면은 뭐 이런식으로 막혀있고 이런식으로 막혀있는데 한번 열어보도록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는 더럽게 쉬워보이는지 말이죠 야 이거 돈 찢은거 같다 다시 한번 일단 여기도 건전지를 놓는게 있어요 뒤를 보시면 뒤를 보시면은 뒤를 보시면은 이렇게 건전지를 놓는곳이 있습니다 건전지를 놓는곳이 있는데 이걸 열어볼게요 그건 뭐 도라이버가 따를 필요가 없네요 왜 안 열리지? 왜 안 열리는 거지? 이거 열리는 게 아닌가? 아니야 여기가 이상해 이거 불량품이야 완전 불량품이야 뒤에가 제대로 안 뜯어져 있어 금이 안 가 있어 나 이거 어디 있다 손도 빠질뻔했어 이렇게 열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건전지를 넣어줄거에요 건전지를 3개를 넣어주시면 돼요 건전지를 3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3개를 넣고 이렇게 갑자기 3개를 넣으면 벌써 보여주기 싫은데 보여주기 싫은데 아 됐다 껐다 이렇게 3개를 넣으시고 이렇게 다시 닫아주시면 됩니다 야 나 안켰다니까 닫아줬어요 자 이렇게 닫아주시면 일단 준비는 끝납니다 모든 준비는 끝납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걸 켜기 전에는 불을 꺼야겠죠 불을 꺼야되는데 자 이것도 조립 좀 하고 조립 좀 하고 와우 이렇게 조립을 하고 불을 끄고 올게요 불을 끄고 왔습니다 조명도 한번 꺼볼게요 조명도 끄고 자 한번 이 밤을 밤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버튼이 LED 버튼과 스타 버튼이 있는데 일단 LED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밤에 이렇게 빛이 납니다 뭔가 효과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빛이 나면서 자면서 이런 빛을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이걸 하면은 이제 빛이 방에 퍼져요 이렇게 별이 제 손 보이세요 이렇게 별이 밤에는 이런 식으로 손에 손에 검은색깔 판 검은색깔 판이 없는데 내가 검은색깔 도화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로 안되잖아 어 된다 유니클로 가려 이런 식으로 잘 때 벽에 이렇게 보이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잘 때 이런 식으로 잘 때 이런 식으로 보이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거가 스타 뷰티 스타 뷰티? 맞는 건데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어두운 게 있으면 좋겠어 이런 걸로도 될난다 이런 건 안 미치지 않나? 뭐 미치니? 절대 안 미치지? 여기 제 안에서 어떻게 여기 안에 있는 거 떼어볼까? 검은 옷? 내 검은 옷인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는데 어 어 잠시만요 뭐야 어디다 해야돼 어 이거? 공채? 공채? 오우 이렇게 이렇게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니 여기 안에 가운데 달 보이세요 달? 달도 있어 달 여러분 달도 있는 거 보여요 달? 달도 있습니다 위쪽은 달 가운데가 해고 이렇게 들죠 은하수를 자면서 볼 수 있습니다 은하수 은하수를 자면서 볼 수 있는 아주 신기한 천장에도 비쳐요 여기 위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위쪽에도 뭔가 있어요 위쪽에 달 달 달이 있습니다 애기들이 되게 좋아할만한 것 같은데 하하 하하 여기는 여기 달이 있어요 위에 어 뭔가 이렇게 하니까 이뻐 진짜 달 같애 이거 가까이에서 보여줘야겠다 가까이에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우야 완전 이뻐 내 지금 내 여기 벽에 비치고 있는데 대박 우와 달이 떴어 어 여기 아랫쪽 어 여기어보세요 달이 떴어요 어 달이 떴어 어 와 달 떴다 쩔죠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와 달이 떴다 바로 이렇게 대박인 대박인 책상이 바로 아래에 있었는데 이걸 모르다니 어 여기어보세요 잘 때 오우 와 큰일나마 이거 가져가면 대박 요호우 어 쩔죠 이렇게 달을 자면서 볼 수가 있나봐 우와 버튼 눌러봐 일단 스타 버튼을 끄면은 불이 꺼지고 이제 이거는 자면서 이제 야광 이거 좀 색깔이 달라지면서 색깔이 달라져요 색깔이 달라져요 우와 이거 쩐다 이거 완전 이뻐요 여러분들 색깔이 겹쳐 헉 우와 이거봐 이런식으로 천장에 비칠까요 비쳐요 갑자기 클럽이 된 것 같죠 이게 좀 뚜려지 뚜려면 이렇게 이렇게 근데 지금 그렇게 밖이 어두운 편이 아니라서 이런데 어 여러분들 이거 불빛 그거랑 이 이거 LED랑 같이 켤 수가 있네 LED랑 같이 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더 이뻐 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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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이쁘죠 이거 오 오 이거 얼마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만원대인 것 같았는데 이렇게 가지고 노는 이렇게 자기 전에 장미좀 자로라고 켜놓는 그런 무드등? 맞아 이거 무드등이었어 무드등이었는데 무드등을 샀어요 무드등을 켜놓고 한번 자보려고 제가 무드등을 샀는데 여러분들 이 아이템은 어떠신가요? 이 아이템은 별로신가요? 나름 재밌어보여서 샀는데 되게 재밌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대포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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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지고 뭐라고 해도 될 것 같고 여기에 뭔가 있어 근데 이건 뭔지 모르겠어 어 설마 이거 스피커도 되나? 내 스피커가 없구나 내가 있나? 헉! 잠깐만 없어 응 없어 없어 아 맞다 없어 없어 아 맞다 아무튼 이거 가지고 자면서 잘 때 좀 잠이 잘 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무드등이었는데 아 여러분 이거 막 이렇게 돌리면은 여기에 막 그것도 있다? 어거스트 줄라이 주운 메이 에이프릴 말치 페이버리트 제니어리 디셈벌 노벤벌 옥토벌 셉템벌 이렇게 있네요 오오 영어로 이제 달도 써있어 달력도 있어 크 쩐다 쩐는 아이템 잘 산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걸 키고 잠에 잘 거예요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짜자잔